자 업데이트 내용이 뭐냐면요 더 재미있는 경기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첫번째 용감 명량 응원단 일반 젤리 점수 추가로 변경 이게 원래 시작 전 체력 20몇 증가 그거였는데 일반 젤리 점수 추가로 바뀌었네요 자 두번째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 왕곰젤리 점수 추가로 변경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어달리기 체력 추가를 왕곰젤리 추가로 변경한거 같아요 비행쿠키 모든 젤리 점수 수치 조정 성격있는 녀석들 모든 젤리 점수 수치 조정 펫 능력 수정 낄낄폭탄 랜덤으로 생성되는 아이템 중 곰젤리 파티 제거 여우구슬 거대화 광속질주 지속시간 0.5초 감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버그에 대해서 저번에 언급했었죠 영혼투구 펫 버그 임시 조치 일시적으로 영혼투구의 능력이 발동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영혼투구로 달릴 경우 장애물이 투명해지는 버그에 대한 임시 조치입니다 현재 버그를 수정한 버전이 스토어 심사를 대기중입니다 게임의 이용을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고쳐라 좀 아 자 일단 뭐 여러분들 대충 살펴보면 자 여기 응원단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번째 원래 이 응원단이 시작전 체력 추가였어요 그쵸?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일반 젤리 점수 추가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면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 이것도 원래 이어달리기 체력 추가인데 왕곰젤리 점수 추가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조합이 무슨 조합이냐면 2400만점을 찍은 조합이거든요 제가 아는 이 조합이 여러분들 근데 2400 가까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렛츠 고! 고대로 해볼게요 기존에 하던 것처럼 자 과연 체력이 없어지고 젤리 점수 추가로 바뀌었었는데 점수가 어느정도 깎이는지 봅시다 아 맵도 살짝 바뀌었어요? 여기서 제가 연료를 하나 놓쳤었죠 기존에 자 저거 하나 놓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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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distint 오케이 왜 나는 체력이 좀 그대로인 것 같지? 기분 탓인가? 하다보면 느껴지겠지 이게 네 다들 안녕하세요 어! 바뀌었다 어! 저그간 원래 노랑곰 젤리 아니었어? 패턴 바뀌었네? 저거 그거 날라댕기는 무지개곰 젤리로 바뀌었네? 의경시험 잘 못 봤어 약간 맵 좀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어 캔님 한개 감사합니다 자 점수 몇 점 나올지 봅시다 이게 응원단 패치 전에는 제가 2400만점을 찍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몇 점 나올지 확실히 선달이랑 이달 체력을 다시 줄여버렸으면 아마 점수 차이가 날 거야 젤리 점수를 상향시켰다 해도 아마 이게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체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진짜 체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어 체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아 이제 좀 느껴지네 아 이제 좀 느껴지네 이제 좀 느껴지네 가자 천달 점수 여러분들 1400 얼마 나왔어요 기존에는 1500 얼마 나왔는데 확실히 체력 부족으로 1400 몇 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 저거 먹어야 돼 안 돼 냠냠 아 아 아 체력 진짜 조르다 내가 아무리 지금 방금 한 대 박았더라 해도 이게 원래 반피는 있어야 되거든 저 만나서 9천개 트로피 못간다구요? 왜요? 저 이거 한 대 박았는데 어 이거 2천만점은 나오겠는데 어 이거 몇점 나오려나? 아 2천도 안나오는거 아니야? 어 일단 2천만점은 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대 안박았으면 2200만점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확실히 체력을 줄여가지고 그래도 기존보다 점수가 안나오긴 하네요 더 멀리도 못가고 어 현이와 우리들 안녕 확실히 더 멀리도 못가고 기존보다 점수가 좀 별로 안나오네요 원래 이 조합 한 대 박으면 한 2300은 나오는데 2130만점 나왔어요 점수가 조금 하향당했네요 이번 패치로 파이언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그러면 여러분 스페셜 에피소드 이거 그럼 스페셜 에피소드도 어떻게 이제 그것도 이제 점수 별로 안나오겠네 해볼까? 원래 스페셜 에피소드가 막 진짜 그 뒤에 있는 동전 엄청 많은데 내가 거기까지 갔었는데 해봐야겠다 아 이거 말고 민겸이 어서와라 자 이거는 점수 몇 점 나오는지 봅시다 아 이것도 별로 안나와요 점수? 아까 그분이 돈 벌어주신거 아니냐구요? 아 이따가 받으면 되지 일단 이거 지금 실험 좀 해보려구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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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드려야겠다 퍼펙트 시 한 번 몇 점 나오는지 나는 그거 보고싶어갖구 어 뭐야 에이 공중에서 점프 한 번 더 되가지고 저 동전 몇개 못 먹었어 에이 괜찮아 나머지 잘 먹는데 네 용원단 바뀌어서 체력 적용이 안되요 이제 이제 옛날 체력 고대로에요 나 어제 캔방 했잖아 애들아 츄리닝 사러 가다가 미움님이 키라고 해서 미움님이 키라고 해서 봤어요? 내가 스페셜 에피소드 한 280만점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퍼펙트하면 몇 점 나오는지 볼게요 어 체력이 확실히 많이 조르겠다 체력이 확실히 많이 조르겠다 난 이게 Pride냄스에서 네던덍 뭐. 이게 thinking 절에 안하는 갬랍은 네 예전가 그래서 네 성격 울려간 아까비 천대 너무 일찍 죽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오네요 근데 원래 한참 갔잖아 선달이달 체력 추가였을 때는 여기 뒤까지 아 점수 이제 230밖에 안 나와 아 원래 280까지는 나왔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네 예 예 많이 점수가 좀 하향당했네요 기존보다 이상 여기까지